인천 대학교 동북아 물류대학원이 지난 16일 물류의 돈맥을 찾아라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여기태 원장은 물류기업이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영진 GLS 송인석 대표는 트라세카 루트를 통해 유럽에서 중앙아시아로 운송되는 경로를 단축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흑해 지역의 피더링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으나 대다수 복합운송기업이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로지테크 김영삼 대표는 인바운드 물류에 대한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제조기업이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내 물류 전체를 전문 물류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물류 전반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고 물류비를 절감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